언니 어때? 예뻐 고마워 영혼 하나도 없다 너 영혼 어딨어 민서야? 영혼? 영혼이 뭐야? 너가 예쁘다 이렇게 했잖아 예쁘다 영혼 조금만 더 넣어주면 안 돼? 영혼을 조금만 더 넣어서 너무 예쁘다 언니 이렇게 해주면 안 돼? 오 언니 너무 예쁘다 잘했어 바로 그거야 언니 진짜 예쁘다 잘했어 가르쳐주니까 한 방에 안 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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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예쁘다 이제 그만해 알았어 고마워 보여주라고? 응 그거 한 번만 춰봐 우리 이걸로 찍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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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어 빨리 보여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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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